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오늘 산게 아니고 어제를 샀지 않고 저거 옛날에 샀어요 7살 때인가 5살 때인가 5살 때인가 6살 때 샀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 뺄 롱 하고 문 해가지고 슉 이렇게 해가지고 슉 슉 어 맞았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이라고 써줄게요 이걸로는 진짜 지워지요 이걸로는 진짜 지워지요 천천히 누구들